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도 기사 된다 이제 에 반갑습니다 다음에 딴걸 좀 생각해봐야겠어 그니까 오늘은 이대로 하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LTVJ 루이입니다 이번에 할 컨텐츠는 꼬리잡기 양철꼬리잡기에요 아 정말 생각이 안나는 멘트다 뭐해야되지? 아 그래 소개좀 해보자 꼬리잡기 꼬리잡기 꼬리 지갑 꺼내 말툭할게 아니 안꽜는데? 아 그래 키경 아니 누구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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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들어라 랩마블 자수해라 자수해라 누구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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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님 아 진짜 아니네 이 형도 아니야 너냐 아님 너냐 아님 너냐 하하하하 제 마음을 하하하하 그래서 하다가자 하라구 여... 여의안 하라구 공식이 공식이 하하하하 오랑캐요 잭 오, 심슨 ī 오랑캐요 오랑스니에 오, remembered 웬일이 어울려 에스크 피어로어 탱글탱글 오랑스너 알아서 가이오 소개생공 그냥 씨바 다이아몬드로 되는 서툴 친구 존슨이야 어? 내 친구 존슨이야 그냥 따끈한 신입센타 부우우우 자 내마블해봐 내마블 내마 불 간접광고 아닌가네 저거 폰 받았는데 저기 내 맘마즈 하하하하하하하하 버튼 눌렀어 이미 안겨머리 안콧콧 코스코스 왜 자꾸 닉네임 바꿔서 몰라 코스코스 자 한 명 안녕 추운 판다야 판다가 사람이 됐어 근데 사람이 판다가 됐어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일곱 명이 게임 플레이를 하고 옆에 있는 판다가 사이자에 오면 될거에요 안녕 자 이제 판다발 뽑을테니까 저기 먼저 가있어 알았어 뭐야 판다가 뛰어간다 잘한다 아 너 그만 좀 해놓고 지글어 죽겠네 이현이 가 어 뭐야 자 내가 보내주면 가 미친호아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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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이이이이이이 행호bianigi 만지 시작하면 해준다고 들어왔으면서 들어가야되 라고 물어보지 마 그러면 시작한거 아니야? הי thể Você ever 야 야 롤도 핍이랑 게임 시작할 때는 다른거잖아 T- тан체 어 핍LED 희uss 어 핍땅 제가 뭐야되ذا 지금 ஆ 게임ische 게임로 아 해 외 gekommen 야 뭐라 내 머리 묶사발리로 돼있어 어 내 머리 묶사발리나 fica 뭐야 이거 자 니다 빼려 그거 없애버리기 전에 그 다 하수고 꼈어 아구 이쁜데 날 주면 안되지 아우 나 뺐는데 알았어 얘도 죽여줄께 나 뺐는데 으아아아 나 삶이 죽었어 대박 산다야 배고파 날 먹음 저거 뽑은게 왜 저걸로가 Wall 아까 그거 문제 있었어 X3 아니 저거 새로 오류 있었어 우리 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? 빨리 빨리 못하네 ㅋㅋㅋㅋㅋ 나락으로 떨어져 까꿍 내가 돌아왔다 자 가도 되요 이제 가도 되요? 내가 갈래요 나와 싫어 내가 안 불렀잖아 아야 빈제이 맨 끝에 자 나 뽑는다 레일이 뭐가 또 참 긴 머리 아 총써지마 장전하잖아 씨발마 왜 다 이걸 나한테 주는 거지? 아야 아야 얘들아 이하니한테 나한테 돌려줘 그러니까 날 주질마 양태 잘 뽑은거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홍랩이랑 씨밍이는 방송 빨리 나가야 돼 뭐야 방송 나가야 돼? 뭔 소리야 어 무슨 소리야 됐습니다 이건 뭐야 잘 뽑았어 홍랩이가 루인 이건 뭐야 어? 그냥 연주하라고 똑똑똑 도 유 원 투 비 더 스노우맨 맞아요 고거제 로인 로인은 기타 들고 기타 들어 있는거야? 어 어? 이렇게 하늘 나는데? 쭉 늘어있어 마라 에너지파 나가나? 아 아 아 아 아 나는 지나가는 바이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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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타타타우와 바이올린 거 아니야? 나 간다? 나 연주하자고 야 내가 가요 니가 포컬할게 다음 안녕 니가 포컬해 내가 연주할게 우리 둘이 연주할게 슬플땐 소를 몰아 방원도 골라 응? 으흠 아무거나 정말 불협하 방원도 횡성에서 아 아 조용히좀 합시다 더 조용히하자 옆방에 시끄러워 죽겠네 지금 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어? 이거는 오른쪽 클릭해봐 한번만 딱 바이올린 어 야 잠시만 숫자가 줄어드는데 아 일형이예요 바이 지재가 저 닦았어요 알려달래 하이하이하이 알려달라고 야 이거 한대마자 죽는다 조심해 이거 봐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내 팔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가있어 다 뒤로가라고 자리에 가있어 자리에 가있어 오 예이 자음 어 저기요 너 총알야 총이 안보여요 나 형 너네 동무 입이 너무 길었다오 아 정서지마 저 자식 날 쏘 가져와라 아 뭐 다 없어 멋있어 넣어드릴까 쭈 쟤보다는것이요 야 왜왜왜 이건 왜 미얼미얼미얼미얼미얼미합 야 반다 시문 WHAT 이거 이거 왜이냐고 아끼잖아 가 아 다 있어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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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또 앵성에서 요요요요 비행기 이건 어떻겠어? 비행기는 오른쪽 클릭하면 날아갈 수 있어 그 대신 횟수가 한 번 있어 어? 포코님 뭐 하나 남았어요 그냥 가져가요 마..만네네님 어서요 어서와요 랭 미안해요 갑자기 재단치시게 아니 양털 뽑은 색깔만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면 눈키지 빠가야 아 그렇구나 맞아 악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없어 난 아서스 난 아서스 이 나라를 지배할 것이다 받아라 나의 검을 총 쏘지마 총 쏘지마 받아라 나의 검을 이거 스프린트 쓰면 왜 안 움직여짐 움직이시는데 스프린트 쓰면서 점프 안됨 됐는데? 됐는데 이거? 그거 님이 F9번 F9 맞지? 그거 눌러보세요 F9? F9 해봐 나 왜 여우모빌 됐어? 한번더 눌러 됐어 해봐 그럼 스프린트 아예 안됨 스마트 스프린트일까? 아 그럼 님 키가 잘못될걸 자 이제 준비 다 뽑았죠? 정확히 30분에 시작하구요 30분 30분에서 이제 10분 뒤 40분부터 킬타임 40분에서 이제 50분 50분 아니 40분에서 이제 10시 10시에 첫번째 아 10시에 첫번째 전화박스 오케이? 0 너무 오래 걸리나? 10분 아저씨 50분에 첫번째 전화박스? 아 아냐 55분 아 50분 55분 55분 아 몰라 내가 꼴릴대로 할거야 싫어 내가 55분 딱 정했어 55분 오케이 52분 30초 어때? 좋아 52분 30초 내가 구글시계를 옆에 쳐 놓고 기다리겠어 내가 자 30분 55분이죠 50분 시작에 시작에 40분 아 오피 좀 오피 킬타임에 55분 전화박스에 이제 15 이젠 전화박스가 반 그거보다 찾아질 때마다 15분 간격이다 오케이 그러면 40분부터 킬타임이요? 어? 40분 킬타임? 어 말했잖아 뭐 뚫을수도 있지 뭘 뚫을수도 있지 속먹고싶어? 자 얘들아 이따 봐 빠이 아 이 ㅅㄴ 뭔 소리야 이거 쟤 누구야? 미안해 왜 저기까지 오겠어 자 이제 저는 이제 할 일은 하나입니다 스카이프만 잘 보면 돼요 맵 구경이나 할까? 까닭 그래서 시끄러웠지 나도 시끄러웠어 헐 날 진지를 찾아가겠어 허후 제 색깔 많으면 노란색 노란색 입니다 여기다 입력 좀 할게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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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노란색 글씨가 크다 자 이 정도면 됐나요 노랭이 너무 크나? 작게 줄여야지 노란색 아 잠시만 나 이거 틀린거 같애 그냥 하자 자 40분의 킬타임 정확히 8분 남았네요 아니 로이님 아니요 시모님 아니요 로이님 아니 시모님 아 시모님 왜요 우리 친목도 좀 싸울게 양털이나 보여주죠 좀 흐흐흐흐 믿었어요 님하고 하게? 네? 님하고 계약을 하게? 이게 계약자에 따라서 앞으로 인생이 달라진다고 특히나 나라는 이 어? 나라는 다리를 건너면 얼마나 승승장구하는데 요단강 건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단강이 아니 무서운 말 안 해 님이라는 다리를 건너면 요단강을 건널 것 같아요 나라는 다리는 동화줄 그 어? 썩은 동화줄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 흐흐흐흐 숙성된 동화줄 아니죠 아니요 흐흐흐흐흐흫 왜? 나라는 동화줄을 건너면은 이제 앞으로 인생이 창창해진다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마 자기소.. 그 남의 소개를 받을 때는 자기소개부터 하라는 말 아시죠? 아 남의 양털을 받을 때는 자기 양털부터 보조수기 다른 사람 양털을 보여줄게요 말해도 된소리네요 진짜로? 난 벌써 한명을 낚아챘다고 저희집에 와요 저희집에 와서 저 찾으면 제가 수락해보이죠 저희집은 매우 크고 아름답니다 아 저특이예요? 자 시무기를 이용해보죠 노랑색 노란이래라 노란이래 흐흐흐 노란이라 했네 노랑이래 오케이 미안해요 노란만두정 망 아니야? 랑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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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다니는 애가 있는데 세라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노란색도 되고 랑색도 될걸요? 아 그래요? 죽을려나? 안죽겠지 예이 지금 제가 큰일 났거든요 좀 도와주시죠 왜요? 제가 거래를 지금 잘못해봤어요 시무기랑이요? 제가 지금 두사람의 양털색깔 알고 있는데 네네네 네 지금 큰일 났는데 저 동맹매신이었어요 지금 제가 두사람의 양털을 알거든요 근데 그중 한사람을 봤어요 제가 지금 눈이 어디있어요? 저 아주 크고 아름다운 저희집에 있습니다 아 네 네 남캐님이랑 시무님 색깔을 제가 알거든요 네네네 네 저 님색깔 안하는데 어떻게 아세요? 방법이 있죠 그 그 지금 남캐님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아 진짜요? 네 솔직 네 초록색 없는데 초록색 혼날래요? 진짜 초록색이야 진짜 초록색 말고 그거 그 뭐였더라 좀 짙은 초록색 오오 잘 아네 어 진짜? 진짜야 진짠가보네 아 지금 너 그 반응 나온가 보니까 뭐 니가 노란색이었고 그러면 응? 아냐? 무슨 소리? 아니 아니 잠깐만 이야기 좀 해보자 어떻게든 그런 추리가 다닌거지? 니가 방금 어 진짠가보네 라는건 니가 초록색 아니 니가 노란색 아니면은 그 다음이 아니 아니 이유가 초록색하면 그 밝은 초록색이라고 생각하거든 응 근데 니가 양털 넣은걸 본적도 없는데 짙은 초록색이라고 해가지고 믿음인거같지 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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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코나도 니 추리를 코나면 어떻게 추리지 못해보자 코나도 딱 니 추리보고 아니 저 새끼가 무슨 생각을 저런 추리가 아니 저 되게 쫄리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예 저도 그래요 뭔색인데 니는 저 빨간색이요 주황색 잡아야되네 주황색 잡아야지 주황색이 누굴까 일단 저는 그러면 이쯤 소식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시묵님 시묵님은 그리고 보라색이요 네 그러면 나중에 먹는거로 하죠 아 빨간색이겠죠 네 누구 조심해야지 보라색 조심해야 돼요? 아니 주황색 줘야지 아이 조심 조심 아 보라색 조심하지 시묵님 때문에 쫄린다고 지금 아 네 알았어 어키 어이 아 통화문소리를 좀 밤을 줄여야겠다 여기 그치 아 재밌는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재밌는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양털 하나를 캐가지고 들고 다니죠 왜 내가 속인게 아니야 속은거지 애들 그나마 그나마 애들이 낫기 쉬운데 빨간색 찾아보자 빨간색 빨간색 형탈 아 너무 높은데 저거 꾸덕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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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Metroidvania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summit이다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라 빨간 양태로 찾아야돼 아 빨간 양태로 어디있더라 됐다 형은 키가 좀 오기오기오기 됐어 잇? 따악 친구사고나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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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osczenie 날씨와 함께 니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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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임님 제가 방금 색가루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너 무슨 색깔있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음... 무슨 색깔이까 아아... 아엠 어... 여기 오라켓 넣었죠? 오케오케 어딘지 안보인다 찾았다!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웃겼어 웃겼어 안녕 어 안녕 ㅋㅋㅋㅋ 이 악기 내가는거 내 자는거 같애 뭐하는거냐 우리 친구 찾는거야 외로웠라 자 너는 무슨 색임 응? 무슨 색임 나? 하늘색 얘가 말하고 다닌 ㅋㅋㅋㅋ ㅋㅋㅋㅋ 내가 말하고 다닌 난 저 들었거든 니가 단체통 니가 단체방에다 하늘색이랑 개쒀리냈놓고 쏘리라고 들었지 심옹이한테 심옹이한테 야 주황색 누구인지 알아? 주황색 주황색 왜 찾았다 대체 형이잖아 어 주황색이었어? 또 누가 그래 아 이게 뭐야 이거 심웅이가 주황색 같은데 아 심웅이는 보라색이래 아 대체 다 어디서 들고 오는거야 심웅이는 보라색이래 자 일로와 일로와 여긴 암살에 위험이 있다고 주황색은 누가 그린거임? 아 몰라 보라색을 심웅이라 했거든 홍래비가 어 그리고 형이 무슨 색깔이라 했는데 아 형 초록색 안녕 초록색님 어 안녕 야 넌 뭔색이냐 나 무슨색 아 뭐라고 저요? 저 제가 하늘색이예요 아 진짜 하늘색이야? 믿던지 말던지 아 뭐야 이런거 보여주니까 나쁜거 아니야? 양심없게 한다 진짜 색깔도 둘이요 태극계도 잘잡았네 아 얘 파란색이야? 어? 얘 파란색이야? 쟤 하늘색이잖아 야 일로와 어디가 그니까 올라봐 다요나라 아니 어디가 믿지마 아니 올라오라니까 다요나라 안죽여 아니 죽일사람도 없는데 쟤 왜저래요 몰라 그치 이 게임은 이해를 못했나봐 안녕 다시 한번 너 그냥 살고싶지 너 자 이제 님은 하늘색 아 님은 파란색? 하늘색 전화오거든요 파란색이 하늘색이요 일단은 나 어떡하나 나보고 왜 물어 더 알아오고 다시 만나 다요나라 초록색이고 형 나 말할게 있어 가자 이거 나 그거 길가다 파괴됐길래 주워온거야 안녕 있어 핫 disagre 핫화보라는데 시민이가 뭐 하파보 하지 뭐 하파보 하지 뭐는 뭐야 이미 시작됐는데 아 그럴수지 헉 너무 모르시는거 아니.. 아..씨.. 아.. 아닙니까? 음.. 대충.. 너는 내가 봤을 때 안녕하세요 주황색님 아니.. 왜 나 나보고 주황색이래 주황색이니깐요 아니 왜 나 나보고 주황색이래 주황색이잖아요 아니야 그 색밖에 안남았어요 아니라니까 나머지 색깔은 제가 다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다고? 네 아 일단 여기 딱 마침 보이신데 뭐하세요? 부수고 싶었죠 어? 모든걸 부숴버리고 싶었죠 존나 귀여워 아니 나 진짜 주황색 아니야 왜 다들 그렇게 말했어 알. 갑니다 저기 랑키형 뭐해 그거 뭔지 알아? 왜? 이거 양털을 속이는 거 아니잖아? 어 이거 와서 나 이 새끼인데 하면서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니잖아? 어 난 그냥 빨간색을 양털을 캐고 돌아다녔어 어? 그니까 빨간색 양털을 들고 어 이거 연주하다가 갑자기 잘못인 것처럼 빨간색 양털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어 어 그래서 빨간색을 믿고 자기 양털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무슨 색인지 말했다 난 안 속였어 지들이 속은 거야 아니 나 빨간색 털이 연적 없어 지들이 안 속옷 아 빨간색인 거 이거 어떡하라고 안 그래? 맞는 말이긴 한데 안녕 다부도 속았어 다부는 심지어 나 빨간색인 줄 아직도 알고 있어 랑키 형은 아 아니구나 했는데 여기 사회자 있거든요? 여기 사회자 있거든요? 나 지금 깨주자고 나 지금 깨주자고 레스토랑이야? 레스토랑이야? 소울이 부족하네 가다 아 하 아 어제 하 하 그거 가자 하 자 먼저 님 으응? 어 저 무서워 양털 색깔 알려줘 그럼 나도 랑키 형이랑 다부 알려줄게 랑키 형은 초록색인 거 알고 있는데 그럼 다부 알려줄게 자부는 말안해 나 아니까 난 ㄴ 양털 색깔이 궁금해요 일로와봐요 아 왜? 빨간색이 아닌건 알았으니까 일단 일로와봐 빨간색 두개일수도 있지 어 빨리 까 빨리 보여줘 아니 남의 양털을 원할때 자기 양털부터 보여주는게 A 아닌가요? 알았어 보여줄게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까죠 자 여기서 아니면 평상식처럼 표지판에 또 적고 판바한테 오라고 할까? 자 여기에서 그거 하자 그 하얀색 까서 우리는 서로 누가 누굴 죽이든 죽이지 말기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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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딱 보이면 우리 둘이 그냥 끝까지 가자 일대일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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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빨간색만 아니면 돼 아 아니 아니 주황색이 아니라고 아니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주황색이래 아니라고 속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잠시만 믿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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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찬 있거든 랑찬 다시 realidad 똑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